안녕하세요 보디보디 모델 신세아입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어깨랑 목, 팔 등 근육이 쉽게 뭉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완전 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트레칭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배우러 가시죠 왼손을 척추 중앙에 대주세요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당겨주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머리 뒷부분을 잡고 사선 방향으로 내려가주세요 오른팔을 앞으로 쭉 뻗은 다음에 왼쪽 어깨 방향으로 가져다주세요 반대편 팔을 오른팔 위 90도 각도로 교차시켜주세요 시선은 팔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최대한 턱과 어깨가 닿지 않도록 멀리 보냅니다 두 손을 허리 뒤에서 마주 잡고 위로 최대한 올려주세요 근육의 긴장이 느껴지면 천천히 팔을 내려줍니다 쉽죠? 여러분 잘 따라 하셨나요? 모든 동작이 따라 하기는 쉽지만 그만큼 중요한 동작들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해주시면 모두 아름다운 어깨 라인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해주세요 안녕 아 잠깐! 우주정복이 진짜로 우주여행을 보내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아 진짜로! 우주여행! 지구에 돌아오면 회사 정규직 채용까지 무조건! 우주정복을 즐겨하는 유저라면 남녀 녀석 불문하고 모두가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러 고고!